1. 믿거나 말거나 괴담돼 첫 번째 이야기 그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창밖을 망원경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근처의 집을 엿보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잖아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이따금씩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망원경을 통해 강 건너편의 번화가를 바라보곤 한다 관음증 같은 것은 전혀 없었지만 어느덧 이것은 나의 습관이 되었고 지금은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퇴근길에 회사원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대학생들 열대어처럼 울긋불긋하게 차를 입은 여자들 여기저기서 호객을 해대는 호객분에 어째서인지 깊은 밤 혼자서 어슬렁거리는 학생까지 정말 별거 없는 어지러운 광경일 뿐이지만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재미있다 어쩌면 수족관 속의 물고기를 보는 것과 비슷한 기분일지도 모른다 방에 불을 켜놓으면 내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관찰을 할 때는 방에 불을 꺼놓는다 어둠 속에서 베란다에 나가 혼자 술을 마시며 망원경을 들여다본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이 취미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다 그날 역시 나는 맥주를 마시면서 한가루의 베란다에서 밤바람을 쐬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꽤 늦어졌지만 종종 사람들은 지나간다 오히려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대는 대체로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심야시간이다 술에 취해 싸워대는 것은 몇 번씩이나 봤었다 한 번은 어떤 남녀가 빌딩 틈 사이에서 관계를 가지는 걸 보기도 했다 멀리서 봐서 확실치는 않지만 칼 같은 것을 손에 든 늙은 노숙자가 같은 것을 몇 번이고 왕복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보고 있던 것은 만취해서 벽에 기댄 채 정신을 잃은 정장차림의 남자였다 내가 처음 베란다에 나왔을 때부터 계속 거기 앉아 있었다 솔직히 보고 있어서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정신을 읽고 앉아 있을 뿐이니까 초거림이 방치해 둔다고 해도 얼어 죽지는 않을 테니 나는 맥주 한 캔만 더 마시고 들어가 잘 생각이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맥주를 들고 돌아오자 쥐저앉은 남자의 주변에 몇 명의 사람이 서 있었다 언뜻 보고서도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망원경을 들여다보자 나는 위화감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유치원에 다닐 법한 수준의 어린 아이였던 것이다 모두 3명이었다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마산의 아이가 2명이고 여자아이가 1명인 것 같았다 아무리 심야라고는 해도 종종 이 시간대에 아이들을 본 적은 있다 하지만 보호자도 없이 아이들만 3명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아이들이 술에 취한 아버지를 마중 나왔나라고 생각도 했지만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반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묘하게 신경 쓰이는 광경에 나는 계속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은 남자를 둘러싸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사내 아이 한 명과 여자아이가 남자에게 다가간다 간호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취짐을 옮기는 것 같이 대충 남자의 양팔을 잡고 엄청난 속도로 질질 끌며 달리기 시작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내 시야에서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건물 틈으로 사라졌다 두 명이라고 해도 그 나이 대의 아이들이 어른을 그렇게 빠르게 끌고 갈 수 있을 리가 없다 아니 성인이라고 해도 힘들 것이다 마치 꿈이라도 꾸는 기분이었지만 망원경 너머로 꿈이 아니라는 듯 남아있는 산에 아이가 보인다 아이는 방금 전까지 남자가 앉아있던 벽 앞에서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가만히 서 있다 반쯤 무의식적으로 나는 손을 들어 맥주캔을 입가에 가져가 한숨에 다 마셨다 입안에서 튀는 탄산의 감촉과 알코올의 맛 코 끝에 느껴지는 독특한 향기 목을 미끄러져 넘어가는 차가운 액체의 느낌 모두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땀에 젖은 손으로 망원경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의 얼굴이라도 확인하기 위해 눈을 댔다 가로등 아래에는 어느새 또 세 명의 아이가 모여 있다 그리고 세 명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다 얼굴은 그림자가 젖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세 명 모두 얼굴을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반사적으로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일어선다 육안으로 보는 강 건너편의 가로등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혼란에 빠져 다시 망원경에 눈을 댄다 시야한 구석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인다 그쪽으로 망원경을 옮기자 세 명의 아이가 어느새 강을 건너와 있었다 세 명 모두 내 아파트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걷는 모습이 어쩐지 기묘하다 마치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인 척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오싹할 만큼 빠르다 키가 차가워지는 것 같은 초조함에 나는 망원경을 내버려 두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반사적으로 지갑만 들고 방에서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철컹하고 아파트 정문이 닫히는 소리다 문 앞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내 귀에 계단을 올라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마치 수많은 낙엽을 밟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소리는 조금씩 커져서 마침내 내 방 앞에서 멈췄다 초인종이 울린다 여기로 온다 두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귀신에게 시달린 양반들 조선조 성종 17년 11월 10일 예조판서 유한영이 성종에게 괴이한 보고를 합니다 또 성안의 우기가 많은데 특히 영의정 정창선의 집에 귀신이 들어서 온갖 조화를 일으킵니다 이에 성종이 그것이 무슨 조화냐고 묻자 정창선의 집에 어느 날 밤부터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집안의 기물이 옮겨지고 한여들의 머리가 이유없이 불에 타는 등 조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호조 저랑 이두의 집에도 귀신이 들어서 낮에도 봉두남벌로 날 뛰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놓으라고 소리친다고 하옵니다 청권대 제사를 해서 귀신을 달래주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를 기이하게 여긴 성종이 신하들에게 대책을 묻자 신하들은 본인이 덕을 얻고 수양을 쌓고 귀신을 하찮게 여기면 되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성종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 수양을 쌓고 귀신을 무시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정창선은 세종 5년에 급제한 인물인데 그는 세조의 왕권찬타를 도왔으며 후에 단종 보기 운동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자 이를 세조에게 알려서 영의정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창선 집에 변개가 단종의 혼이 분해서 그런 거라고 수군거렸고 정창선의 가족들은 집안의 변개가 무서워 도망치듯이 이사를 갔으나 정창선만은 귀신에게 굴복할 수 없다면서 퇴원하게 집에 남았다고 합니다 정창선의 집에 일어난 괴이한 일은 홍석서 졌는지 실록에는 기록이 더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괴사가 생긴 이두의 경우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건이 보고된 지 보름이 지난 후 성종이 이두의 집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두가 이사를 갔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두 역시 성종의 명대로 정신수양을 하며 귀신을 무시했으나 집에 있는 여자 귀신의 난동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두의 보고에 의하면 뭔가가 문을 찢어 밝히고 기와와 돌을 던져 하인들이 다치고 이두의 쳐도 날아오는 기와에 머리를 맞아서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을 공격한 귀신은 무덕이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을 하고 매우 사나웠다면서 공포에 떨었고 결국 이두는 이사를 갔는데 사대부가 귀신이 무서워서 불복한 게 창피해서 이사보고를 하지 않았으니 유념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성종은 이해했으나 이두는 후에도 계속 귀신에게 시달렸다고 하는데 5일 후에 올라온 기록에 의하면 신이 처자를 이끌고 다른 집으로 갔으나 이틀 후에 다시 귀신이 나타나서 중복들을 놀라게 하니 다 보내고 저와 가족은 절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두는 절에서 두 달 정도를 살다가 다시 원래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더 이상 그 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